오늘 라든이가 떴어 어 리네 브이로 란다친구 부캐릭으로 사실 일단 가고 했고 하니까 저기 카를랑에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오십 솔솔하고 사십 참 나갔는데 이나친구 걔를 안나왔어 부캐릭 나오고 네 왜요? 네 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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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다 날씨 춥다 아.. 감기기에서 그런가? 감기기 때문에.. 아 아깝다. 저기다가.. 아우.. 그래서.. 죄송해요. 그러니까.. 공이 없어서.. 네.. 예예.. 뭐 안돼요? 네.. 뭐.. 봉인해야되는데.. 봉인 안되잖아요. 기스렸어요? 네.. 네.. 아까 그 장소인가요? 아니면 다른 장소인가요? 같이 만났던 데 말고 다른 데죠? 수도선 가가지고.. 다시 이제 오셔서 포텔 타면은 바로 가능하죠? 뚫려있으면은.. 네.. 네.. 잘.. 자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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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마돈님이 40하고 50 좀 갔다오면 되는데 시간이 안되시니까 나도 이미 갔다와버리고 40이 20분 남았고 50개 정도 쉬죠? 그러시면은 아까 말씀드린거 상당 아니면은 그거 해야죠. 리버스 시도 횟수 증가권 네네 할 수 있는걸로 하는게 맞죠? 부족한데 뭐 어떻게 못하니까 아 예예 집안일 하시고 오세요 마돈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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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либо 뇌 한글자막 by 한효정 불 깔아넣고 쓰읍 어? 와 불이 갑자기 나는데? 해제하고 있어 생 itís 봐주셔서 귀를 쓴 아.. 불 안나오겠다... 아... 아... 불 안나와겠다.. 아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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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